그레이스, 아버지 모시고 왔어. 의동생으로 졸업하게 된 거 추가해. 한국말 많이 늘었네. 글자도 써. 나도 우룽생이라고. 오랜만이다. How have you been? Good. 좋아 보인다. 나도 좋아 보이네. I can't help but feel a little weird when you two shut up late. Are you still my rival? No way. Good. I hope not. I hope you telling the trut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 will see you later. I will see you later. Yes, I will see you later. 아빠, 너무 저 자세 아니야? 일제시대 때 친일파처럼 보인다. 아주 보기 흉해. 넌 네 아빠가 친일파였으면 좋겠냐? 이 놈의 자식 말하는 거 보세요. 일본 차기 총리 노리는 관리야. 오늘 밤 파티에 참석하신대. 오늘 밤의 파티는 너하고 마이크를 위해서 열리는 최고의 파티가 될 것이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 마이크? It's difficult. 아무튼 아버지 기분이 마구마구 좋으셔. 응 잘 알아듣는구만. 마구마구 뭐 막 좋지는 않고 그냥 좀 좋아 마이크. 서울에는 별일 없고. 예. 카지노 보안 시스템 전산 장비 관련 업체 선정. 약수대로 가는 겁니까? 그 카지노 전산 그 장비 업체들 경쟁이 아마 심할 거야. 해외 사무소 개설하면서 마무리해. 알겠습니다. 슬럼 머신 기계도 함께입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녁만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래. 아빠. 말이 그렇듯해서 해외 사무소 개설이지. 실제적으로는 일본 도박사들 모집해 우리 카지노에 끌어다 주고 사례금 받아 챙기는 사무소 아냐? 그레이스 독설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일본 현지 전문 모집인은 야쿠자기 식구. 응? 너 일본 와서 뭐 야쿠자 공부했니? 니네 학교에 야쿠자 학과 있어. 야가 입만 열면 야쿠자 야쿠자. 야쿠자. 그게 뭐야? 봐라. 금방 따라하잖아. 마이크. 오늘 파티에 가서 절대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말이야. 응? 영란아. 소초를 마련하자. 멈추를 경제적으로 함께 해가 될 것 같아.